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프신가요?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매운걸 먹고 잤더니 위가 너무 아픈데 이거 혹시 위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아빠 나 내일 생일이니까 생일선물 사주셈 어 그래 본선물 갖고 싶은데 나 그거 닌텐도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여보세요? 오빠 지금 우리집 올래? 어 네 지금 수영장인데 오늘 우리집 빈인데